이슈포커스, 시사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나오셨습니다. 황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생들의 집단 학대로 문제가 됐던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실이 추가로 확인이 돼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추가 학대 사실은 어떻게 또 밝혀진 겁니까? 네,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문제가 된 이곳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로 TV를 복원했다고 합니다. 폐쇄로 TV를 복원하니까요. 추가로 학대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번에 복원한 녹화 자료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촬영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 촬영 녹화 자료에서 지난해 9월 초부터 보육교사 5명이 모두 30차례 이상 원생들을 학대한 영상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사이 원생 10명을 263차례나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공소장에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보육교사 5명이 이곳 원생들을 상대로 무려 300회 이상의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원장과 보육교사 5명은 추가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검찰은 이번에 원장과 보육교사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통상적이지 않고 유사한 사안을 찾아보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고 하는데 학대 정도가 정말 끔찍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감독기관인 인천시 서구가 인천시 서구가 이곳 국공집 어린이집 원장을 수사해달라고 해놓고 최근 취여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서 눈총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원장 A씨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고 복무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해서 내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감독기관이 인천시 서구도 이 같은 사실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서구는 이달 초 경찰에 수사 의뢰 치하 요청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수사를 요청했다가 이를 다시 뒤집는 것인데요. 상황이 참 묘합니다. 이곳 원장은 사건 발생 이후 정치 연계설이 불거지면서 오해를 사기도 했었는데요. 서구가 수사 치하 요구 공문을 보내면서 자칫 공공기관이 원장을 감싸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가 딱 좋게 됐는데 이에 대해 서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보육교사들도 탄력근무가 가능하다는 지침이 정부로부터 내려와서 경찰도 이를 참고해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법 집행은 명확하고 투명해하고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돼야 하는데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아동학대 뉴스는 끊기지가 않습니다. 끊기지가 않습니다. 다음 소식을 또 좀 가보겠습니다. LH발 토지 투기 의혹이 확산이 되면서 지방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최근 경기도 의원들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서 이게 또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경기도 의원들이 보유한 땅이 개발 호재가 있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도 의원이 토지를 보유한 것 그리고 또 자신들이 사는 경기도의 토지를 보유한 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개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요. 자치단체의 개발 계획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과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현재 경기도 의원 141명 중 57명이 경기도 내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규모가 축구장 35개의 규모 정도 된다고 하는데 금액으로만 24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이들이 가진 토지가 왜 논란이 되냐면요. 토지 중 상당수가 개발 요인이 많아서 토지 거리량이 도내에서 일일을 다투는 용인과 화성에 집중돼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용인 플랫폼 시티 개발 사업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용인이 전국에 투기판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도 의원 9명이 보유한 용인 토지는 30개 필제 약 2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요. 현재 가액으로만 44억 8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 의원을 비롯해서 땅을 많이 보유한 선출직 공직자는 어떤 이들이 있습니까? 땅 부자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보유한 토지가, 토지 가액이 가장 많은 선출직 공무원이 김용찬 경기도 의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과 수지구, 풍덕천동 등의 총 1만 8천여 제곱미터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가액으로만 29억 7천여만 원인데 30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 중 배우자가 보유한 토지의 가격은 이미 안 돼요. 전년의 신고액보다 19억 5천여만 원이 급등한 20억 7천여만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김 의원 다음으로는 김인영 의원이 SK하이닉스 반도체 인근 토지의 18억 8천여만 원의 가격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뒤를 이었고요. 그리고 보유한 토지 면적 기준으로는 강원도 인재와 양구군 일대의 배우자와 함께 9만 9천여 제곱미터의 임여와 밭을 보유한 최종현 의원이 가장 넓은 면적의 토지를 보유한 의원으로 꼽혔는데 이처럼 많은 토지 보유에 대해서 이들 대부분은 문제없는 토지라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토지 거래로는 수십억 원의 차액을 얻거나 그리고 보유한 토지가 개발 사업 예정지에 포함되는 등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런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미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한동식 국장님은 보유한 토지 있으세요? 저는 지금 사는 집 말고는 세코창에 꽂을 땅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LH 투기 의혹 이번에 좀 확실하게 이 문제를 뿌리 뽑지 못하면 공직자들의 신뢰가 전혀 회복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계속 좀 냉정하게 저희가 또 우리가 모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 이제 그 날씨가 다가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여기 혹시 여기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